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폭력이지 않습니까 강제력이지 않습니까 . 사람을 감방에 쳐넣을 수 있는 것이 정치 권력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강제하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런 고전 가운데서도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범보다 무서운 것이 정치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세금이고 범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라는데 세금을 누가 만듭니까 그때는 정치 권력이 세금을 그냥 부과하면 그게 세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금뿐만 아니고 조세 준조세 표현의 자유 모든 것이 다 이제 억압받는 겁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고 요즘에는 이제 쿠바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어제는 또 다른 사람이 쿠바 저녁을 이렇게 여행하며 찍은 그런 걸 보는데 일단 쿠바가 많이 가난해졌죠. 1920년대 사탕수수가 한참 이렇게 인기가 있을 때는 한 20위권 그런 경제력을 갖고 있는 전 세계 한 180개 국가 가운데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제 최개발화라든지 또 피델로 이런 사람들 혁명 때문에 나라가 이제 완전히 좌편향으로 이렇게 달려갔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서 106km밖에 안 떨어졌더구먼요. 어마어마하게 가난하네요. 하바나에 그 스페인 사람들이 남긴 그 굉장히 좋은 저택들이 가난하니까 이렇게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러니까 또 사회주의 국가니까 기본적으로 재산권 개념이 없을 테니까 그냥 뭐 도해지도 다 설렘화 되다시피 그렇게 그 좋은 건물들이 관리나 유지 보수를 안 해 가지고 그리고 뭐 밀가루라든지 고기를 사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정도 줄을 서는 것이 쿠바 시민들의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참 딱한 거죠. 거기에도 이제 멕시코를 거쳐 가지고 구한말에 이런 농부로 이렇게 이민 온 한국계 쿠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멕시코를 거쳐 가지고 이제 쿠바에 정착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좀 민첩했던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다 가고 또 많은 그런 한국계 쿠바인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중에서 이제 의사로나 아니면 뭐 촬영감독으로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가난한 것으로부터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권력이라는 것이 그냥 숨을 쉬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떠나지 않으면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중요하고 공정한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쿠바에는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다 뭐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유튜브를 하신 분이 시골 가 가지고 시골을 가 가지고 인터뷰하는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제 쿠바인들이 여러 명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적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눈여겨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긴장한 사람들이 좋은 차를 갖고 싶고 그리고 좋은 집을 갖고 싶고 제대로 임금을 좀 받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물을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라든지 고기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줄을 그냥 네다시간 서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으니까 물자 부족이 계속되는 거죠. 제 기억에는 60년대 우리가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나거든요. 밀가루라든지 뭐 그다음에 콩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던 것이 이제 그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데 뭐 거기는 이제 카스트로가 여러분들 공상혁명을 했을 때 뭐 이미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떠났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 행편이 안 된 사람들 그냥 머물렀고 그 이제 후손들이 한국계 쿠바인만 하더라도 이제 3대 4대지 않습니까 3대 4대니까 자기가 나서 자란 나라의 정치체제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면 홍콩을 보시기 바랍니다. 홍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국가보안법을 여러분 개정해 가지고 선거법을 여러분들 개정하고 이제 중국 공상당이 홍콩의 일국 양재를 무력화시키고 이제 점령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하던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이죠. 감방을 가든지 아니면 협조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국도 떠났고 호주 캐나다로 이렇게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홍콩은 영국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1997년도에 반환협정이 이렇게 종결될 때 영국이 특별 이민허가를 해 가지고 또 수만 명이 여러분 영국으로 떠난 거죠.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떠날 수가 없으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표현의 자유나 인근은 침묵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감방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정치권력이란 그런 거거든요. 정치권력이 그러긴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윤 대통령이 계시고 하니까 뭐 그런저런 그냥 살아갈 만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느낀 건 시간이 가면서 점점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계속 이렇게 옥제한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피부로 그런 것을 느껴요. 점점점점점점 더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주제는 다루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그게 이제 선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훨씬 더 심한 사회가 되겠죠. 그거를 현업에 아주 분주하게 뛰면 별로 생각 안 할 건데 조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유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더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점점 입을 다물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광주운동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법이 통과된 거 아니면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에 가는 것도 입을 열지 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허식 씨도 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들면 다 그냥 감방을 보내거나 아니면 직위를 박탈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침묵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또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도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대들 수 없다는 걸 우리한테 대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 제도니까 선거 제도를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은 아우성이나 이런 것은 개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주 소개했던 좁은 해랑 이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마치 아주 이렇게 가늘은 해랑에 머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국민들인데 시민 권력과 정치 권력의 권력의 균형점이 적당히 유지가 안 되고 시민 권력이 굉장히 약화가 되고 정치 권력이 강하게 되면 그냥 그 자유민주주의가 배랑 끝으로 좁은 해랑으로부터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체제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가 정치 권력이 심일한 것보다도 선거 제도가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주 순식간에 뭡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나 수단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저항할 의지가 없는 것이고 또 대다수 국민들은 생활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계속 저항하겠지만 그 저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계속 이제 이탈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정치 권력을 견제하고 제어하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세계 역사에서 참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연방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주정부 차원에서 한 번 더 견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도를 보게 되면 물론 그 나라도 이제 사회적 문제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국 아버지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제도를 인간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면 인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연방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떤 대통령이 등장하더라도 주 차원에서 견제를 할 수 있고 또 주간 경쟁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이 바뀌기는 하면 그냥 바로 그 권력의 뭡니까 힘이 개인한 게 그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냥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어쨌든 저로서는 이제 그동안 할 만큼 했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 문제를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다루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정리정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건 밝힐 것들은 거의 다 밝혔으니까 밝혔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4월 10일 총선이 마치고 나면 4월 10일 총선까지는 분석을 해 가지고 그때는 훨씬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채널을 조금 방향을 선회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